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날이 참 좋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여유롭게 한번 또 쉬면서 삼성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가지 기업들도 점검도 해보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음 딴거 하지 마시고 책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책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양질의 그런 지식도 주고 또 그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많이 깨닫는게 또 있을 거에요 그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 효과를 누려 합니다 반복을 해 가지고 자꾸 효과를 누려야 되요 하여튼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시라는 겁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뭐 그냥 논다고 해서 노는 것도 우리가 논다고 노는게 뭐 어떻게 놀아야 되요 놀 줄 모르더라구요 왜냐 일 할 줄만 하지 우리 한국 사람은 놀 줄을 모릅니다 이 노는 문화가 잘 안 돼 있던 것 같아 세팅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논다고 하면 결국 뭐냐 그냥 뭐 슬 마시고 춤추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노는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은 파티 문화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게 아니죠 마시고 뭐 죽자 뭐 그런 분위기도 나서요 요즘 그래도 다행인게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마셔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떠서를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삼성 희망해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삼성 전자가 이제는 hbm 에 승부수를 한번 던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hbm 때문에 아주 골이 아팠어요 지금 음 괜히 그 늦게 가지고 좀 비리비리 하던 바람에 SK한테 발렸는데 이제는 SK 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고 이제 원탑으로 가야죠 이제 내년에 어 생산량을 한 2.5배 정도 늘린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 삼성 전자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량을 전년 대비 2.5배 이상 늘린다 아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AI 를 하는데 좀 하도 AI 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요 AI 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서 hbm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하고 생산 능력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되요 키워 가지고 어 일단은 많이 팔아 겠지 많이 팔아 겠죠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팔아야 돼 어 팔이 중요하다 지금 하이닉스랑 이제 hbm 경쟁에서 서로 우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니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겨야 되요 어 삼성전자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그 디바이스 솔루션 그쪽 파트에 미주 총괄 부사장 이에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인데요 부사장 급 입니다 어 11일날 미국 라스베가스 그 기자들을 만나요 만나서 hbm의 올해 생산량을 전년 대비 한 2.5배 키울 거고 내년에도 내년에도 비슷한 비슷한 수준을 갈 것이다 생산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hbm 은 dm 을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니다 쌓아 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용량 이 데이터의 용량과 처리 속도 스피드 이거를 높이는 반도체예요 용량과 스피드 아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랑 함께 그 AI 가속기에 탑재됩니다 음 AI 가속기 이게 데이터 대규모의 데이터의 학습과 이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 라고 하는가 봐요 AI 가속기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 결정에는 AI 기술이 이제 고도화 되다 보면서 그 hbm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d램은 AI 가속기 안에서 그 cpu 하고 뭐 dpu 에 음 붙어 가지고 어 데이터를 함께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 AI 기술 확산으로 이제 처리할 데이터가 늘다 보니 hbm 수요도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요 늘었고 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보니까 hbm 시장 규모는 올해 한 39억 달러 어 39억 달러에서 2027에는 89억 달러로 음 89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다 급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AI 시대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갖게 될 거라고 하죠 어 그 삼성전자는 어팡에 흔들리지 않고 응 않고 꾸준하게 투자 규모를 유지를 해서 어 향후에 이제 시장 확대에 대응할 거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 삼성은 그 메모리하고 그 파운드리 이 사업의 시너지를 이제 본격화 합니다 본격화 해 가지고 hbm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에요 일종의 그 턴키 서비스 턴키 이 턴키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그 gpu 그리고 여기 메모리 이 메모리 공정 공정의 hbm 을 이 패키징까지 해서 고객사들한테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 부서장이 차세대 hbm 은 그 메모리가 아닌 그 파운드리 공정에서 그 양산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메모리 랑 파운드리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삼성의 장점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우리는 다 만든다 턴키 서비스다 턴키 서비스다 올해 그 반도체업판과 관련해서는 흐름이 아주 좋다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도 해놨고 AI 용 서버에 대한 투자가 늘어요 늘고 중국 소비도 반등 시그널 나오고 있답니다 워낙 중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반도체었어요 중국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거다 중국 소비가 중요하겠죠 소비 소비가 늘어날 거다 온 디바이스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의대로 꼽히고요 2025년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라면서 그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사들의 주문량은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보죠 삼성주자 DS 부분은 이번에 그 CS 2024에서 AI 시대에 주도할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하고 미팅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네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삼성은 12나노급 32GB DDR5 DRAM 그리고 HBM3 DRAM 샤인볼트 그리고 CXL 메모리 모듈 제품의 CMMT 이런 것들을 좀 앞세우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아주 적합한 제품군이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시대 대응을 위해서 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CPU의 영역인 연산까지 가능케 만드는 LPDDR5X PIM이 대표적인데 이게 빠른 속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른 속도가 특징이다 그래서 LLLW, 이 DRAM도 스마트폰 등 온 디바이스 AI 기계에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이 밖에 삼성은 HBM을 생산할 때 활용되는 2.5D죠 3D 패키지인 iCube 시리즈도 선보였습니다 AI하고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은 AI 시대에 최적화된 그런 다양한 최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적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네요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